2010년 중반 걸그룹 다이아로 활동하다가 BJ로 전업하여 활동하던 소민은 기획사 대표가 지난 1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액스 행하려 했다며 강액스미수제로 허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강액스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지만 다이아 소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하여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하였고 이에 기획사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었는데요. 조사 결과 사건 당일에 두 사람은 하비아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상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고 소민은 기획사 대표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지만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획사 대표는 소미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지만 소민은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에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소미를 기소하였는데요. 그런데 18일 이에 대한 법원에서 다이아 소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구속된 다이아 소미는 이날 석방되었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건 재판부는 무고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하였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 틀려고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온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잘못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가명 등을 해주는데 말이죠. 언제나처럼 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법원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다이아 소미는 또 별일 없었던 것처럼 죄송하다 한마디하고 BJ로 활동하겠죠. 죄 지어도 여자면 다 용서되는 대한민국이네요.